근데 딱 보시면 멀리서 보시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진짜 초밀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주름 보시면 굵은 주름에 잔주름 사이사이까지 쫙 하고 붙어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밀착감이 좋은 순면의 거기에 텐셀 소자까지 넣어드린 프리미엄 마스크팩입니다. 근데 이게 마스크 시트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고 있는 에센스 자체도요. 여러분 지금 에스테틱에 가시면 거기서 관리해주는 바로 그 에스퍼드 앰플이라고 있거든요. 비싸요. 그 앰플의 핵심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AHC 마스크팩 중에서도 페파이드 성분 최다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오늘 보시는 바로 이 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붙였다 땡과 동시에 정말 결과치가 다르고요. 진짜 앰플의 성분의 고농축을 지금 이 생방송 중에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딱 그냥 넣고 있는 거죠. 지금 딱 올렸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외선 선크림으로 가린다고 쳐도 사실 집에만 있어도 운전만 조금만 해도 얼굴이 후끈후끈이 열로와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외출하고 들어오시면 팩부터 찾으실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사실 냉장고 안에 팩들 많잖아요. 여러분 숙면이고요. 요새는 자연유래 아니면 명암도 못 꺼내는데 자연유래 텐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피부에 쫙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이고 있는 동안 떨어지지 않고 집안일 편하게 하시고 책 보시고 편하게. 근데 또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붙이고 있는 동안 이게 원래는 처음에 다 시원한데 나중에는 내 피부 때문에 후끈후끈해지던데요. 붙이고 있는 내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해요. 그리고 일석이조 관리까지 되는 거예요. 최고 팩타이드 아까 얘기 들으셨죠. 앰플 싹 관리해주니까 여러분이 딱 떼서 내 피부를 보면 보시네요. 이거 방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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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튀어 튀어. 많은 앰플들이 내 피부를 붙이고 있는 동안 어디 빠진 데 보이세요. 눈 밑에 입가 텐셀의 힘으로 내 피부 골고루가 다 관리되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아니 정말 이게 관리된 얼굴과 관리되지 않은 얼굴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자사 마스크하고 비교를 해드려도 일단은 시트부터가 다르고요. 저희 성분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즘에는 무청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야 되잖아요. 파라벤 벤조펜은 종류별로 싹 빠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순해요. 저희 2주 3주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단 한 번만 써도 무료 체험을 챙겨드리니까 단 한 번만 써도 수분의 미백의 영양의 탄력의 여러 필요한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데 수분도 그냥 날아가지 않고요. 채워주고 유지시켜주는 이중 모습에 기미 잡티 엄청 올라와 있고 피부 까매져 있고 얼룩덜룩해져 있죠. 3종 피부 맑기로 피부 톤 결 다 도움드릴 거고 요즘 피부 까칠까칠 예민해져 있죠. 도움드릴 거예요. 탄력. 표피를 넘어서 진피에 보건력에 안면 리프트까지 도움을 드리니까 그날그날 내가 수분이 부족해. 칙칙해진 것 같아. 영양이 부족해. 탄력이 부족해. 그날그날 골라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맞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이 네 가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무려 오늘 여배우가 선택한 프리미엄의 AFC 마스크팩 매장 가시면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100장 보시죠.